전하 상선이 옵니다 전하 상선이 옵니다 상선이 옵니다 전하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전하 그래 깜빡 잠이 들었나보다 전하 옥채 미령하시옵니까 허면 당장 어휘를 들라하게 싸웁니다 아니다 하훈아 전하 소란 떨거 없다 물이나 줌다 예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전하 어 뭐 자실거라도 어 그래 그게 좋겠구나 아 근데 무엇이냐 그 일전에 그 일전에 중전이 올린 그 차 말이다 중전 마마 마마 바람이 차옵니다 이만 반듯이 오소서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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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어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일인데 이리 경박기 구는게냐 지금 지금 전하 깨워서 전하 깨워서 마마 아 아멘 이만 그예요 전하, 이게까진 어느 일이십니까? 내 그간 격조에 담선할까 들렸어. 전하, 신첩. 전하께서 이리 찾아주시니 황감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아래옥께 황공하오나 신첩, 전하께서 다시 신첩을 안 보실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중전을 안 보다니 그게 무슨 말이여? 전하. 국화차라고 했던가? 예, 전하. 내 며칠 전 중전이 올린 이차를 마시고 눈이 좀 밝아진다 싶소. 새삼 드는 생각이 중전의 보살핌 없었으면 늙은 내가 어찌 살았을까 싶소. 왕극하옵니다, 전하. 오, 참. 좌승지 김규주 의원관 말이여. 예, 전하. 그새 동 보이지 않는데 어디 유라면에도 가는 것인가? 전하. 내 긴이 상의할 일이 있으니 대전으로 들라 하시오. 예, 전하. 예, 전하. 예, 전하. 예, 전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중전을 안 보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전하 음 참 저하승지 김기조 영감 말이오 예 전하 요새 통 보이질 않는데 어디 유람이라도 가는 것이오 전하 네 긴이 상의할 일 있으니 대전으로 들라 하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